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숯불이나 불판 위에 삼겹살을 누릇누릇하게 구워서 상추에 쌈을 싸 먹으면 정말 꿀맛인데요. 그런데 고기를 훈제하거나 튀기거나 구울 때 바람물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고기를 약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바람물질을 생성하고 단백질이 손상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조리법으로 독소를 생성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일은 막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체육기존날입니다. 뚱뚱한 몸, 마른 몸, 피곤한 몸은 결코 의지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정신적, 신체적 효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은 몸무게뿐 아니라 IQ, 스트레스 수준, 질병에 걸릴 위험, 신체 기능, 노화, 나아가 의지력의 기초가 됩니다. 식탁에 올리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유명한 방탄커피를 탄생시킨 데이브 아스프리의 최강의 식사인데요. 그는 세계적인 의사, 과학자, 심리학자, 운동선수, 영양사 등의 방대한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자가 실험을 통해 신체, 정신건강을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가 직접 실험한 바이오헤킹의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과 건강의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구운 고기는 흡연에 버금가는 손상을 초래한다. 과일은 몸에 좋을까? 커피가 몸에 해로울까?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해롭다 등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음식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기를 훈제하거나 튀기거나 석사에 구울 때 발암물질은 헤테로사이클릭아민과 다완반향조 탄화수소가 생성된다. 헤테로사이클릭아민은 아미노산과 당, 크레아틴이 고온에서 반응할 때 만들어진다. 다완반향조 탄화수소는 고기의 지방과 육즙이 직화로 구워질 때 형성되어 고기 표면에 부착한다. 다완반향조 탄화수소의 또 다른 두 가지 공급원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담배연기다. 그렇다. 구운 고기는 흡연과 비등비등하게 몸에 해를 끼친다. 약 16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면 고기는 모두 이런 발암물질을 생성한다. 그 양은 온도와 조리 시간, 사용한 향신료와 조리법에 따라 달라진다. 조리법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단백질이 손상된다는 점이다. 가열로 인해 구조가 파괴된 변성 단백질 자체는 독성이 없다. 그러나 열이 가해질수록 변성이 심해짐으로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신호분자를 인체에서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예컨대의 쥐실험에 따르면 변성되지 않은 유청 단백질만이 체내의 주요 항산화물인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여준다. 이것이 내가 단백질을 가급져 가열조리하지 않는 이유다. 조리법에 따른 마지막 문제는 지방을 산화한다는 점이다. 지방은 당신의 친구이니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미 다들 알다시피 식물성 기름 등에 많이 함유된 다가풀포화 지방산은 열과 화학적 스트레스 요인에 크게 반응한다. 이런 기름을 가열하면 세포의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인 디카르보니를 생성한다. 완전 무결한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조리법이 이런 독서를 생성하는지 파악해두어야 한다. 잘못된 조리법으로 소중한 먹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조리법부터 가장 위험한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자. 당신이 알아야 할 완전 무결 조리법 생으로 먹어도 되는 음식은 생으로 먹는다. 지방과 대부분의 단백질을 가장 완전 무결하게 조리하는 방법은 가열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칼로리의 대부분을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함으로 적잖이 기이하게 들리겠지만 목초를 먹인 동물성 식품은 곡물을 먹인 것에 비해 기생충이나 병원균, 독소가 거의 없으므로 덜 익은 상태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날달걀을 넣어 먹는 스무디나 초밥, 카르파초, 날고기나 날생선을 얇게 점에서 소스를 곁들인 요리를 떠올려보라. 대부분의 조리법은 손상되기 쉬운 오메가3나 오메가6 지방을 산화하게 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내 레시피에는 단백질이나 채소를 조리한 후에 지방을 넣는 방식을 많이 쓴다. 가능한 한 가볍게 가열한다. 고기를 요리할 때는 소량의 물을 넣어 산화를 방지하고 지방과 육즙을 유지하기 위해 약한 불이나 중간불에서 익히거나 단백질 손상과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뚜껑을 꽉 닫고 짧은 시간 동안 가열, 지방의 산화를 피하기 위해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채소 안의 열로 맛있게 완성하자. 씹히는 맛이 남을 정도로 치면 영양을 지킬 수 있다. 찜은 고기를 가장 안전하게 요리하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채소에도 가장 좋은 조리법 중 하나다. 식품의 영양소를 거의 손상없이 보호하고 채소와 고기의 맛을 살리며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찜은 너무 오래 조리하기 쉽다. 채소가 물러질 때까지 찌면 먹기는 편할지 몰라도 영양소는 대체로 파괴된다. 당을 식물성이라 해도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최종 당화산물이나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단백질을 구우면 단백질의 결합이 손상되어 독성이 있는 글루타민 산염이 형성되며 지방을 구우면 산화한다. 이런 반응은 모두 염증을 일으켜 기량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굶는 온도를 160도 이하로 설정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식품에 든 지방을 산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황이나 녹차, 레몬, 노즈메리, 오레가노를 넣는 방법도 시도해보자. 고기도 채소도 데치기가 간편한 해결체. 물이 끓으면 산소가 증발하므로 지방과 단백질의 산화를 방지한다. 삶은 고기는 자치 풍미가 떨어질 수 있지만 스프나 잘게 썬 고기를 이용한 요리라면 아무 문제도 없다. 데친 채소는 건강에 좋고 데친 후에 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영양소를 일부 제거할 수 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경계경보 조리법 약한 불에서 끓이되 장시간은 피하자. 약한 불에 푹 끓이면 지방의 산화는 방지할 수 있지만 단백질이 완전히 변질해 버린다. 짧은 시간 동안 끓인다면 상관없지만 많은 고기를 몇 시간 동안 끓이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한 약한 불에서 끓이는 조리법은 채소에도 좋다. 진공상태로 중탕한다 수비드 식재료를 진공포장하여 중탕기에서 가열하는 조리방식 로 조리한 고기는 말 그대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나는 10년 전부터 부엌에 수비드 조리기를 상비해 두었다. 훌륭한 조리법이지만 단점도 있는데 비닐봉지에 비스페놀A 같은 화합물이 식품에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밀봉한 유리병으로 대체하여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타지 않게 굽는다 고기를 가볍게 구우면 풍미와 식감은 풍부해지고 독소 생성은 최소화할 수 있다. 같은 살짝 갈색빛이 돌고 속은 미디엄레어나 레어로 굽는 정도가 가장 알맞다. 이렇게 하면 탕고기에 생기는 독소의 형성을 억제하면서도 고기의 고소한 향과 씹는 맛을 즐길 수 있다. 슬로우 쿠커는 향신료와 세트로 슬로우 쿠커 전기로 저온조리하는 기구를 사용하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지만 역시 단점이 있다. 장시간 서서히 조리하면 콜라겐을 분해하여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 요리가 완성되는 반면 글루타민 산염이 생성되고 너무 오래 가열하기 쉽다. 몇 시간에 걸쳐 푹 익힐 작정이라면 강황, 누즈메리 등 항산화 작용이 있는 향신료를 듬뿍 넣어 뚜껑을 꽉 닦고 아르코르빈산, 비타민C, 가루를 넣는 방법을 고려하자. 당신이 알아야 할 위험천만 조리법 숯불 바비큐는 건강에 해롭다. 직화나 석세에 구운 고기는 정말 맛있지만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방이 수채 떨어지면서 암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헤테로사이클렉아민과 다완반향족 탄화수소가 생성된다. 또한 거의 모든 바비큐 소스에는 당과 화학조미료가 들어있다. 탈 때까지 굽기 고기를 태우거나 향식료를 입혀서 검게 굽거나 새카매질 때까지 구우면 지방분자가 산화하여 재내에서 염증을 일으킨다. 산화한 지방은 호르몬 신호를 더욱 교란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리고 당신을 살찌게 한다. 게다가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면역계를 자극하고 소화하기 어렵게 한다. 돌연변이 유발물질이나 바람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그에 더해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민 산염을 대량으로 생성하여 뇌세포를 과도하게 흥분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가 합쳐져서 정신저 육체적 기량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앞당긴다. 튀겨도 좋은 음식은 없다. 튀김은 매우 나쁜 조리법이다. 음식을 산화한 지방이나 변성한 단백질, 당화산물, 범벅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음식을 튀길 때 높은 온도는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는 수많은 독성 화합물을 생성한다.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무난하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음식은 완전히 변성된다. 찬반 양론이 분분한 어느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파가 HDL 좋은 콜레스테롤, LDL 나쁜 콜레스테롤, 백혈구의 해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전자레인지는 부엌에 많은 양의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경향도 있다. 나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 과일은 몸에 좋다. 당신은 몇 번이나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는 설교를 들었는가? 마치 과일과 채소가 한 단어이냐 말이다. 하지만 영양면에서 봤을 때 과일과 채소는 물고기와 자전거 정도의 공통점밖에 없다. 사람들은 과일을 자연의 사탕이라 부르며 건강에 좋다고 치켜세우지만 과일은 사실 채소보다 사탕과 공통점이 더 많다. 채소는 당분이 적고 영양가가 매우 많은데 반해 과일은 주로 당분과 수분과 소량의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다. 과일의 가장 큰 문제는 주요 당분인 과당이다. 간은 과당을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으로 변환하고 중성지방은 지방으로 몸에 저장된다. 과당은 이러한 생화학 반응을 통해 체내 지방을 늘릴 뿐 아니라 단백질이나 지방과 달리 먹고 나서도 식욕이 가라앉지 않는다. 다른 당원처럼 만족감을 주지 않아서 어떤 당류보다도 과잉 섭취하기 쉬운 것이다. 과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 예를 들어 말린 과일, 과일 주스, 탄산음료, 생과일을 먹는 것보다 빨리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거의 없다. 과당은 허리둘레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심장병이나 동맥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첫째로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데 중성지방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인다. 또한 피부와 동맥의 주된 결합 조직인 콜라겐 등의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하기 쉬운데 콜라겐과 결합하면 유해한 최종 당화산물인 AGE가 만들어진다. 당활은 당분자가 단백질, DNA, 지방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산물은 노화와 산화 스트레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니 참으로 절묘한 이름이다. 최종 당화산물은 주름이 생기게 하는 주된 요인일 뿐 아니라 동맥도 노화시켜서 죽상 동맥 경화증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게다가 과당은 장내 유해균을 늘려서 몸에 손상을 입힌다. 과당이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가장 먼저 먹고 번식한다. 이는 소장세균 과다증식이라는 병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과당을 아주 좋아하는 유해균 중 몇몇 종류는 대사작용의 부산물로 유산을 생성한다. 제내 유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관절이나 피부 및 신장 등에 축적되어 묘족하게 결정을 이룬다. 유산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이 생기고 몸 전체에 쌓이면 가장 아프고 괴로운 관절염으로 알려진 통풍이 발병한다. 주류의학계에서는 과일의 효능은 지나치게 부풀리면서도 과당의 위험성은 철저히 묵살하는데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한 의사도 있다. 비만 연구의 권위자이자 소아 내분비 전문의이며 단맛의 저주를 쓴 처자다. 러스틱 교수는 평균 수준의 과당 섭취도 건강에 지대한 해를 입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당은 매일 소량만 먹어도 뇌와 몸의 기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과당 섭취를 하루에 최대 25g으로 제한하는데 대략 큼직한 사과 2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제야 내가 과일을 하루에 몇 개씩 먹던 시절에 50kg이나 되는 지방덩어리가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과당 섭취를 줄이면 허리가 가늘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던 식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격언은 하루에 사과 3개면 의사가 부자된다로 바꿔야 하겠다. 커피는 몸에 해롭다. 커피에서 흔히 발견되는 곰팡이 독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곰팡이 독서와 상관없이 커피 자체가 몸에 해롭다고 믿는다. 커피와 건강에 관한 연구는 왔다 갔다 해서 몸에 좋다는 보고와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나쁜 커피는 몸에 해롭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할 때 커피의 종류조차 구별하지 않고 가공법이나 원두산지 등의 조건도 통제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슈퍼마켓용 인스턴트 제품은 추출형 커피보다 곰팡이 독서가 많다. 곰팡이 독서의 영향을 제외하고 보자면 커피는 당신이 먹는 어떤 음식보다도 슈퍼푸드에 가깝다. 연구가 거듭되면서 커피는 곰팡이 독서가 있더라도 집중료, 기억료, 기량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뇌졸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커피는 장래 유익균에 먹인 폴리페놀을 대량으로 공급한다. 네드와인과 초콜릿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커피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 하루에 커피를 내잔 이상 마신 남성은 전리선암의 재발 위험이 59% 나타나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커피는 발열상이 높아서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게다가 강력한 황산화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커피는 미국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황산화 식품이며 항암치료에 이용하는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 커피와 몸에 좋은 지방을 혼합하면 경이로운 음료가 탄생한다. 허기와 식욕을 몰아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뇌를 밝혀주며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며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준다. 지방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염증을 덜 일으키는 주요 영양소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하루의 칼로리 중 50에서 70%를 좋은 지방에서 섭취한다. 다만 아무 지방이나 먹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나쁜 지방은 정말로 당신을 뚱뚱하게 만들지만 좋은 지방은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건강한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오히려 지방을 자연스럽게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지방은 칼로리가 높으니 먹지 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고성능 자동차를 제조할 때는 일반 휘발유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급 휘발유를 쓰도록 설계한다. 인간의 몸 역시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도록 길들이면 통상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에너지를 완비한 고성능 기계로 변신한다. 인간의 세포, 장기, 뇌는 모두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질 좋은 지방이 필요하다. 지방은 신경세포를 감싸주어 뇌의 전기신호가 효율적으로 흐르게 하는 신경마리집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신경마리집층이 두꺼워지면 말 그대로 두뇌해전이 빨라진다. 지방을 더 먹으라고 권유하면 대개 콜레스테롤을 걱정하는데 콜레스테롤은 피로에 따라 간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몸에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다시 말해 콜레스테롤은 건강을 해치는 정만은 아니다. 설령 음식으로 일절 섭취하지 않더라도 몸은 기본 기능에 필요한 양만큼 콜레스테롤을 생성한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장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쓸개집산을 구성하며 호르몬과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주성분이기도 하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면 몸은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건강한 세포막을 형성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하루에 적어도 120에서 150g, 여성은 90에서 120g의 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다. 다만 정확한 적정량을 결정하려면 체중이나 활동량, 유전적 특징, 공복감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매일 먹는 칼로리에서 건강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50에서 70%로 여유롭게 삼는 것이다. 단백질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대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어떤 단백질이 가장 건강에 좋은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유기농 목추를 먹인 고기는 곡물이나 일반 사료를 먹인 고기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독소가 적으며 다른 어떤 식품보다도 항산화물, 오메가3 지방산, 미량 무기질, 비타민이 많다. 목추를 먹인 고기의 섭취는 질병을 예방하고 뇌기능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량하여 완전 무결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2006년 한 연구에서 도축하기 전 80일 동안만 곡물을 먹인 소, 곡물과 목과시 단백질의 혼합물을 섞은 부산물 사료를 먹인 소, 100% 목초만 먹인 소의 지방산 성분비를 측정했다. 목초를 먹인 소는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과 공액 니놀레산 함량이 매우 높았다. 공액 니놀레산은 천연 트랜스 지방산의 일종으로 뇌기능을 높이고 체중을 줄이며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 80일 동안만 곡물을 먹여도 소고기에 든 오메가3와 공액 니놀레산이 파괴되었으며 곡물을 오래 먹일수록 고기의 질은 떨어졌다. 곡물을 먹인 소는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낮아서 좋은 공급원으로 보기 힘들었던 반면, 목초를 먹인 소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훌륭한 공급원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유기농 곡물을 먹인 고기는 목초를 먹인 고기와 똑같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기의 지방성분비는 목초와 곡물 중 어떤 사료를 먹이는지와 관련이 깊다. 영양가 없는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될 수 없다. 고무처럼 질긴 오래된 곰고기가 마법처럼 비타민, 미네랄, 건강한 지방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소에게 정크푸드를 주면 소는 정크푸드가 된다. 반추 동물은 풀을 먹어야 한다. 엄마는 옳았다.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과하지 않다. 채소에 관한 과식이란 없다. 내가 권장하는 하루 채소 섭취량은 미국 식품의약구 FDA가 정한 1인분 기준으로 환산하면 6에서 11인분에 해당한다. 채소를 다른 어떤 식품군보다 많이 먹지만 워낙에 칼로리가 낮은 철화 하루 칼로리 섭취량으로 따지면 20%밖에 안 된다. 물론 채소라고 모두 똑같지는 않다. 완전 무결 다이어트에서는 채소량 섭취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영양분이 가장 풍부하고 항영양소가 가장 적은 채소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할 수 없는 미량 영양소의 필요량이 충족되므로 당이나 정제된 단수화물로 가득한 음식을 섭취할 필요는 거의 사라진다.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해롭다. 가장 안정적인 지방은 포화 지방이며 가장 불안전하고 산화하기 쉬워서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은 다가 불포화 지방이다. 다가 불포화 지방을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 수명, 기량이 개선되기는커녕 암이나 신진대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다가 불포화 지방사는 캐놀라유, 옥수수유, 면실류, 땅콩기름, 홍화유, 콩기름, 해바라기유 등의 식물성 기름이다. 이런 기름은 매우 불안정한데다 주된 문제는 대부분 유전자 조자 원재료로 만들며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용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옥수수 같은 작물에서 기름을 추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용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긴다. 반대로 목초를 먹인 동물의 지방, 코코너 오일, MCT, 중세지방산 오일, 버터,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하고 완전 무결한 지방은 염증을 줄여준다. 위험천만한 식물성 기름은 몸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의 오메가6, 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하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대부분의 레스토랑이나 가공식품 제조회사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먹는다면 니놀레산이라는 염증성 오메가6 지방산을 과거 인류보다 훨씬 더 대량으로 섭취하게 된다. 니놀레산 등의 오메가6 기름은 세포막에 흡수되어 체지방으로 축적된다. 이 기름은 불안정함으로 조리 중에는 물론이거니와 체내에서도 산화한다. 산화한 오메가6 지방산은 DNA에 손상을 입히고 심장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쁜 점은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산화한 오메가6는 뇌에 원활한 대사를 처해한다. 온몸에 염증을 늘리는 물질은 두뇌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많은 오메가6 지방산 역시 예외는 아니다. 빵을 한 조각 먹으면 시간차를 두고 악영향이 나타난다. 밀은 특히 피해야 할 유주의 곡물이다. 왜냐하면 밀 등의 곡물에 든 단백질인 글루텐은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글루텐을 먹은 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 3일 후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머리가 멍해졌다. 드물긴 하지만 식품을 섭취하고 10일이 넘어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염증이 전신을 돌아 뇌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듯하다. 내 경우는 토요일 밤에 글루텐을 먹으면 월요일 아침에는 머릿속이 몽롱하고 뿌옇다. 글루텐이 든 곡물은 중독성이 있다. 글루텐은 장에서 분해되는데 이 화합물은 헤로인 같은 마약과 똑같이 뇌의 수용체를 자극한다. 만일 내부라도 뇌가 곡물을 소화하면서 생성된 마약에 중독되면 인간 뇌는 마지막으로 곡물을 먹은 후 며칠간은 끝없는 공복감과 맹렬한 식욕을 경험하게 된다. 빵 한 조각이라도 눈에 띄면 항복하고 입에 넣을 때까지 의지력을 앗아가는 유혹의 덫에 걸려드는 것이다. 나는 이 문제와 몇 년씩이나 씨름했다. 글루텐과 곡물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치팅데이에 딱 한 조각만 먹는 식으로 조절했는데 그러면 다음 날 내가 딱 한 조각만 더 하며 깨어댔다. 나는 머지않아 글루텐이 유발하는 체중 증가와 멍한 머리라는 위험한 비탈길로 군두박질 쳤다. 마약 중독자가 딱 한 번만으로 끊지 못하듯 글루텐이 든 곡물은 딱 한 조각도 먹지 말아야 한다. 비결은 완전히 끊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몸과 내가 달라졌음을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왜 유제품은 대부분 안 좋을까? 피해하는 식품군은 일반 유제품이다. 여기에는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 크림, 버터밀크, 아이스크림 등 우유로 만든 제품 대부분이 포함된다. 다만 버터와 버터보다 더 순수한 유제품인 기버터, 인도요리에 사용되는 정제버터의 일종은 이외다. 버터가 원재료인 우유보다 건강에 훨씬 더 좋은 이유는 카세인이나 카소모르핀 등의 유해한 우유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발효버터에 조금 남는 우유 단백질은 발효 과정에서 효소가 변성하므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사람은 양질의 버터를 충분히 먹으면 완전 무결해졌다는 감각을 맛볼 수 있지만 카세인이나 유당에 조금이라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어느 쪽도 들어있지 않은 기버터로 바꾸면 된다. 사실 나도 우유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지만 버터는 아무 문제 없이 맛있게 듬뿍 먹는다. 버터는 곰팡이 독소도 적다. 버터를 몸에 매우 좋은 음식으로 만드는 비밀의 재료는 저항성, 녹말을 먹었을 때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화합물인 부티리산이다. 부티리산은 단세 지방산인데 살찐 쥐에게 먹이자 지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5% 낮아지고 중성 지방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300%나 높아진 것이다. 또한 비만을 방지하고 체온을 상승시켰으며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물론 버터에 든 부티리산의 효과는 쥐에게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 나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듯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뇌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입증되었으며 독소가 장내에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기능도 했다. 치즈의 40%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된다. 치즈는 우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축적되는 탓에 문제가 더욱 크다. 치즈는 모두 효모균이나 다른 균류, 박테리아 등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이때 생기는 독소는 인간에게 다양한 해를 끼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치즈의 40% 이상에서 곰팡이 독소가 발견되었다. 치즈에 든 카세인도 가축이 먹은 사료에 있던 곰팡이 독소를 농축한다. 치즈를 살균하는 공정은 살균 우유와 동일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대량의 카세인을 편성시킨다. 권장하는 유제품은 양질의 버터와 기버터 이외에는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유기농 생우유, 캐피오, 티베트 버섯, 목초를 먹인 소외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 등 당신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불분명한 경계경보 식품뿐이다. 시도해보고 몸에 잘 받는다면 식단을 구성할 때 그게 도움이 될 것이다. 책 읽히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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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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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